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요 코스모 신소재 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슬금슬금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좀 정리하려고 했던 요 연항력 구간이겠죠 그래서 다음주면 아마 방향이 좀 정해질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라인 근처에서 일단은 좀 정리하는거 한 18만원 언저리가 되겠죠 정리해갖고 약간의 수익이라도 좀 챙겨 나가는게 맞겠구요 만약에 다음주에 이런식으로 밀려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빠르게 좀 정리해서 현금 확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주 정도가 되면은 이번주 오늘이죠 오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어떤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 반응이 나올거에요 뭐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할 때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어느 위치든 간에 우리는 지금 평단이 여기 라인 근처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이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를 이탈했을 때 정리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고 반등 나서 여기서 정리한다고 할 때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은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면은 여기 라인에서는 우리가 정리를 우선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현금을 갖고 포지션이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긍정적인 시장이 나와갖고 이렇게 반등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반등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우리는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고 그 말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걸 보고 나서 눌리는 구간을 또 잡는 거예요 이게 낫지 이런 양봉이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 버텨난다 그러다가 이렇게 쫙 밀려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방향성을 정하기 전까지는 양방향으로 다 봐야 된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반등이 나오면 요 라인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봉이 좀 큼지막하게 나오면 그 이후에 눌림을 잡던지 그리고 얘가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꼬꾸라진다라고 하면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든지 이탈이 되면 여기 라인을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고 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스모 신소제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? 클릭하시면 되고요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단기 매매를 일주일에 4개 상 6종목을 매매하게 될 건데 이번 주 월요일날 저희랑 100만원 갖고 시작하셨던 분들 지금 계좌를 열어보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저희랑 하다 보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꼭 한번 같이 해보자 저희가 1년 내내 이 결과물을 유지했거든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금요일날에도 동일한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들 다 드릴 거예요 초대해 드릴 거예요 OT 할 거예요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비중 어떻게 나눌 거냐 설명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 9시에 뭐 합니까 1개에서 3개 종목 우리 매수할 겁니다 매수할 거니까 이거 같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나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일도 못 할 거예요 아마 까먹을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보고 있을 때 지금 당장 신청해 놓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도 마감이 되죠 시간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